안세영 청소에 빨래까지 도맡았다. 초유의 충격폭로 터졌다. 이재용 회장 안세영의 정의를 세워주세요. 14일 sbs는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안세영이 당한 악습 피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이 7년 동안의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각종 구시대적인 악습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는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태규 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알려진 소속팀에서의 재활과 전담 트레이너 배정 등을 요구했으며 국가대표팀의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은 국가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고 선배방의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선배들의 빨래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잔무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당시 안세영 측과 면담을 진행한 뒤 국가대표팀의 개선 의견을 바로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순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세영은 고심 끝에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3일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12일 소속팀인 삼성생명을 통해 대회 불참 의사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목상의 불참 이유는 무릎과 발목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기 전 대중은 안세영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팬들은 세계 1위 배드민턴 선수가 자신만의 훈련 환경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 커뮤니티에서는 안세영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용 대통령의 구호가 눈에 띈다. 안세영의 정의를 세워주세요.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